민성이가 BA에 20이예요? 네 잠시만요 TV 안 켜졌는데 안 켜졌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내나요? 음 위킬리 위킬리? 그래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당 vot 오케이 그래서 소리 우 이 크 크 의 으 이 위클리 위클리가 아니고 위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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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가 이 되는 것 때문에 여기 등장시켰구요 오케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리는 위클리 위클리 W E K R 이거 뭐라고 하다가 귀여운다 L L Y 누구까지 소리 위 위클 위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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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랩팟 랩팟 오케이 노래 소리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C R E F F E E E 다 붙여서 랩팟 랩팟 아 랩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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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쳐야돼요 그래서 다 붙여서 랩팟 랩팟 오케이 그래서 얘 소리는 리 리 P P P T까지 하시면 PIT EA는 E E E 오케이 여기서는 E E 그래서 소리가 뭐다? 리 repe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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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repe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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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P P A T A A T E 소리도 되나요? E 이게 repeat였나요? 그나마자 아 E 이게 repeat였나요? 그나마자 이 소리 누가 낸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, 쓰기를 하려고 그러면. 이거, 아, 이 애가 나온. 리피트였잖아요, 그래서. 오케이. 계속해서. 클리얼. 클리얼. 클래식. 클. 클. 을. 이. 얼. 합쳐서. 클리얼. 클리얼. 이렇게는. 리얼. 이렇게는. 리얼. 다 합쳐서. 클리얼. 클리얼. 이 애는. 이 애. 소리. 클리얼. 클리얼. 시. 을. 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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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클리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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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고, char. 뭐라고요? 훈이. 훈이야, 훈이. 아시. 흐. 흐. 오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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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오케이, 오가 우 소리도 돼요? 아니, 오라인데 아, 오라 했습니까? 호니? 호니? 허니 허니 꿀 아니에요 꿀? 꿀 몰라요 꿀? 꿀 알아요 몰라요 꿀 알죠 꿀이 뭔데 영어로?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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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Y는 E 그래서 니 허 허니 호니가 아니고 허니 소리 허니 H O N E Y 그래서 소리 허니 허니 해도 상관없고 허니 어쨌든 꿀 E R E R E R E R E R E R E R E R 초등학교 몇 학년? 6학년이면 E R E R Ấ E R E R E R E R E R E R E R 에 쉬 E R E R E R 벨벳? 벨벳이다 이어가 패드 양쪽에 하나씩 붙어있다니까 패드 양쪽에 하나씩 붙어있다고요? 그래 아 귀? 그래 귀잖아 귀 오케이 소리? ear 소리? 머니 머니 메 메? 아요 네 이어가서 머니 소리? 머니 음 오 앤 이 왓 왓 아 뭔데? 으 에잇 오니 이렇게 생겼던거요? 아 와이구나 음 음 선생님이 응 하면 아니래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 오는거에요 에잇 린 뭐라고요? 린 린 하나씩 롤 이 린 아까랑 소리가 달라진거 같은데? 아까랑 소리가 달라진거 같은데? 아까랑은 리? 늘? 이상하게 소리되는데 린 린 린 린 린 소리 린 쓰기 엘 이 에이 엔 소리 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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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소리날수도 있겠지 알겠습니다 린 린 린 린 그러면 ших 린 린 린 린 린 이 린 린 린 린 린 린 린 린 린 서베이 서베이 S U R V E A 이렇게 아까 이렇게 생긴거 같았어요?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Y 서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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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전에 봤던건 기억하고 있어야죠 위트 위트 우 흐 이 트 위트 얘는 힘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소리가 흐 소리는 원래부터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집니다 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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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위트 위트 다음에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오른쪽 ани 이즈 국가의 소리? 볼리 그 다음? 에 올 전에 ALL이 무슨 소리된다고 할 수 있는 적이 있는데요 AL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단어로도 만나봤을 건데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지? 이런 단어가 있다고? 모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Our Our A는 A, A, O지만 ALL일 때 소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볼 이건 뭐야? 볼 볼 공이잖아 공 이거 그래서 볼리볼인가 볼리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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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구 배구 볼리볼 그러면은 올해 A로 고쳐야 되나 볼리볼 볼리볼 여기까지 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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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볼리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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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김새 잘 봐줬어요? Brandon 오케이 써보겠습니다. 배구 볼리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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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? 아니 그게 아니라 B하고 A, L, L 아, O가 좀 된 거야 Bollie Boll Bollie ball 배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R E A D E 그래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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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발음했던 거랑 다르네요 EE가 있네요 그리디 소리 그리디 G-R-E-E-D-Y 소리 그리디 L-E-E-K 합쳐서 L-E-K 그래서 소리 L-E-A-K 소리 S-E-E-M 합쳐서 S-E-E-M 소리 S-E-E-M 우리 S-E-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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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-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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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하나씩 T-T E-F F-A A-T 합쳐서 T-POT T-POT 첫 주전자를 T-POT이라고 하죠 T가 차고요 POT이 주전자입니다 T-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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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-E-A-P-O-T T-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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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티쳐. 티. 티. 이. 조. 티쳐는데. 어 어 어 teacher ea는 e e e는 e e e e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소리 teacher teacher 뜻은? 선생님 teacher t e a c h c o r teac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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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eepy s e p p 슬리피 이 소리도 있네 슬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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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다 슬리피 슬리프 슬리프 슬리 슬리프 기이크 씩 그 이 크 겹쳐서 기이크 소리 기이크 기이크 G EE KE 소리 기이크 이? 아 매직 밀 밀 하나씩 무 이 이 을 합쳐서 밀 소리 밀 엠 이에이 소리 밀 밀 흠 엉니씨 엉씨 엉 엉 네 을 이 이 시 시 합쳐서 엉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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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leash 소리 Unleash 쓰기 U-N-L-E-A-S-H 소리 Unlea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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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키 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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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하키 이런거 몰라요? 아이스 하키가 뭐예요? 아이스 하키 몰라? 뭐 그 얼음 빈약정하는 하키같은거 남아색 퍽을 놓고 막대기로 하는 운동 아이스 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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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중에서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 하 EY는 E 그래서 요렇게는 키 합쳐서 하키 하키 소리 하키 H O K E Y 소리 하키 하키 오케이 이 정도면 열심히 했는거 확인했구요 쓰기 시험 10개 골라서 쓰기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어시히 그런거